어디가?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자자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삼촌! 이걸 왜 맘대로 꺼내보세요 니가 쓸 쏟아타리로 왔는데 몇 군데만 수정하면 좋아지겠더구나 단 몇 군데야 한번 볼까 제시부 오호호 시작부터 지루하구나 몸에 새싹이 눈을 뜨듯이 새롭게 만들어볼까 그냥 엉망이란 말에 엉터리라고 재능없는 나에게 칭찬으로 날 잡아두지마 날정부 밋밋해 가슴이 띵 쓰고 싶지 않고 쓰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음악에 갇혀버린다 나는 어디에 나는 어디에 서있는 걸까 재영국 코너도 화려하게 가졌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가슴이 띵 끌려다녀야 하나 섬세하고 부드럽게 치는 대로 왔다 갔다 난 무얼까 스케일을 써볼까 내 뜻은 내 뜻은 어디에도 없었 난 뭘까 배는 도움을 가르쳐라 난 그저 장난감 난 그저 장난감 굿